안녕! 우리는 우리 고장을 같이 여행할 필라! 난 아띠라고 해! 우리 고장 시흥을 만나러 가볼까? 시흥씨는 세모 모양으로 되어 있네! 아! 저기! 시흥씨의 북쪽에 있는 소래산부터 가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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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300년 동안 우리 시흥을 먹여살린 곡창지대 호저벌이야 농부들이 땀을 일궈 쌀을 재배하는 곳이지 으하! 아름다운 연꽃들이 많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연꽃을 키운 관곡지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흥의 중심, 시청으로 가볼까? 자연에 보고 개꿀 생태공원도 있지 이 시흥의 중심은 우리 시흥의 중심으로 연꽃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 시흥의 중심은 우리 시흥의 중심은 우리 시흥의 중심이 이렇게 연꽃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리고 이 시흥의 중심은 우리 시흥의 중심이 여기 경우 초고로만 Whoa! Otherwise, 난 내일시icki의 중심에 1996 시흥의 중심은 누구를 바 CE 이름으로 영상을 등에 찍은 우리 시흥의 중심은 우리 시흥이입니다 Alright,ached 이 시흥의 중심은 우리 시흥의 중심은 우리 더하실까 Tenemos 네 twentypul측 바다와 함께하는 풍경은 시흥을 더 아름답게 해주는 것 같아 우리 시흥은 산과 들 그리고 바다가 함께 공존하는 멋진 곳이구나 도시와 자연, 사람들이 함께 잘 어우러진 곳이야 시흥시의 다른 모습들도 너무 기대돼 우리 같이 더 재밌는 시흥을 만나러 떠나보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